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소금 품귀 현상을 겪은 중국인들이 러시아 극동에서 소금을 사재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러시아 연해주에 온 중국인 관광객들이 소금을 구입해 자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차량 국경검문소에서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 오수 리스크 세관 관계자는 연해주를 떠나는 중국인들 수화물에 비록 양은 많지 않았지만 소금이 있었다며 이전에는 볼 수 없던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. 앞서 중국 매체들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에 이어서 홍콩, 마카오 등에서 소금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 오수 리스크 세관 관계자